강아지 최수현 원작이라는 스파로라는 역할이고요. 저저분 눈이 없는 친구예요. 그냥 보이지 않고 원래는 이상윤이라는 VR 의원이 이렇게 가면을 쓰고 검은 눈별 피해서 분장해 있는 모습의 변조대 목소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원래는 이상윤 역할을 하는 이윤창 선배님의 멋있는 목소리를 제가 따라할 수가 없어서 제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에? 필살이 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얼마나 즐겁게 했어? 누가 하셔도 좋겠어요? 데빌살이 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뭔가 기분이 또렷하겠어요. 지하철을 지나고 있는데 데빌살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케이터 완쎄!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신 건 결과물을 들으신 건데 여러분들은 서울과 재석 연기력을 쌓고 경력을 쌓고 그런 일을 할 때까지 이게 중간이 이 과정이잖아요. 그 때면 할 수 있죠? 네! 다음은 들어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울시험도 잘 보시고 오늘 대회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퇴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